정맞아주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진실과 왜곡 속에서 매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응어리진 그날의 오명을 씻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안 됐습니다. 살아남은 유가족들도 유족 회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정부도 여자라고 자유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습니다. 사는 유족 김명자입니다. 작년 첫 마디가 아사라 그렇게 모질게 걷기면 또 어찌 될지 모른다. 잘 생각해서 해봐라.